어우 허컷쟁이 벌써 나왔어요? 내가 막 그냥 저 직접 찾아가고 막 그랬을까 직접 그냥 면전에 가서 아니 뭐 허컷쟁이면 이틀 전에 나와요 네 사장님 어우 허컷쟁이 벌써 나왔어요? 내가 막 그냥 저 직접 찾아가고 막 그랬을까 직접 그냥 면전에 가서 허컷쟁이면 이틀 전에 나와요 내가 이거 커피지 커피 내가 커피 이거 다 써들고 안 먹으라는 건데 자기는 안 먹으면 되는 거야 이거 그러면 옆에 동료분들 들이시라고 그러면서 그냥 아예 한 번만 꼭 좀 부탁드린다고 어우 잘 됐네요 그러면 허컷쟁 나왔으니까 담당 실장님한테 연락드려서 아마 내일 아니면 모레 바로 등록해드리라고 제가 얘기해놓을게요 보험도 가입해야 되고 나중에 다 끝나면 유류카드 만들어야 되고 그 순서도 제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네 원 demonstrates 고맙습니다 네 등록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